네 김보아의 라이브입니다. 라구요! 두 명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을 풀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 마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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